MZ 손해보험의 세 번째 매각 시도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. MZ 손해보험 매각 주간사인 삼정 KPMG가 오늘 오후 3시까지 본 입찰을 실시한 결과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 4월 예비 입찰에 들어왔던 국내 PEF 데일리 파트너스와 미국계 PEF JC 플라워 두 곳은 이달 초 실사까지 마쳤지만 결국 본 입찰엔 나서지 않았습니다. MZ 손해보험은 현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.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MZ 손해보험 매각에 자산 부채 이전인 P&A 방식도 선택지로 열어뒀습니다. M&A와 달리 정상적인 자산과 예금만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P&A 방식을 추가했음에도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MZ 손해보험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한편 금융당국은 예보와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MZ 손해보험의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Z 손해보험